91 성경 1독 51일차 이사야 11장부터 29장까지 말씀입니다. 91 성경 1독 51일차 이사야 11장부터 29장까지 말씀입니다. 91 성경 1독 51일차 이사야 11장부터 29장까지 말씀입니다. 91 성경 1독 51일차 이사야 11장까지 말씀입니다. 92 성경 1독 51. 92 성경 1독 51. 93 성경 1독 51. 93 성경 1독 5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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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1독 51. 95. 95. 95. 95. 95. 96. 95. 95. 95. 95. 96. 95.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율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스폰과 곤고와 민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 도다.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덕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게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영광 중에 사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숨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망군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망군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루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은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오. 내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지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5장.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해스봉과 엘르 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도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미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버리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합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합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합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넀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해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합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7장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뱀 것 같고 르아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뱉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는 두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지지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미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오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미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배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쇄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쟁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여 곧 내가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미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라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돛으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돛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라미어 올라가고 메데어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개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개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여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폐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해 그날에야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위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부자가 될 것이여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송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질지어다 두로가 황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미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미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으미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질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준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전이었다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키띠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스루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듬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이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라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미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합이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투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실이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투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미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여 쓴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지즘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7장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렌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기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듯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듯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바다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의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오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안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곳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아무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아무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냐 하니 너희의 패혁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하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으미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하께서 야곱족 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애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충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